강남구가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강남구청 공간 1층에서 싱잉볼 강연이 열렸습니다. 싱잉볼은 힐링 명상 도구로 두드리거나 문지름으로써 발생하는 파동이 몸 깊숙이 전달돼 몸과 마음을 단시간에 이완시키고 안정시킵니다. 이날 10명의 참석자들은 로비에 매트를 직접 깔고 누워 싱잉볼의 울림을 고스란히 전달받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열린 이번 강연을 통해 구청 직원과 구민들은 힐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지난 19일 오후 2시 삼성일동 문화센터에서 반려견과 행복한 동행 교육을 무료로 개최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강한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행정학과 동물케어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위혜진 수의사가 기초건강관리를 위한 7가지 행동학을 안내하고 차진원 수의사는 강아지 입양부터 건강관리, 노령견관리와 이별준비 등을 강의했습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강의를 다양하게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필요할 예정이니 많은 관계를 사랑받теMeivcul Geez range 1.